그러면 140불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그것도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어깨 막 힘주면서 야 사고 싶은거 사 다 이렇게 한거에요 또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홈경기에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 관중이 모자를 들고 관중 손을 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1불씩 내고 싶은 만큼 그 선수 보내줘요 그 선수한테요 마이너리에서 제가 없을 때 그거 홈런 치는 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원정 경기에서 홈런 치면 물리고 싶어 다시 이렇게 아 원정에서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거 한거 주면 진짜 좋은 에스토랑 가서 밥 한 끼니까 그래서 더 힘내신 선수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부러워하죠 운동 시합 끝나고 마카롱에서 샤워하고 다니는데 돈 봉투 딱 줘요 이야 4볼지 아니라 이렇게 다 돼 준비오자 야 하하하하 자 어르신서 연간 한인시를 소개합니다 한인 유승으로 이동 자 지금 무슨 사인이죠? 다리. 다리 들고 다리 놓고 다리 놓고 한혜진 씨의 15화 끝났습니다. 공 들고 뛰시죠 그냥? 뭐라고요? 공 들고 뛰고 뛰어 왔어요. 나부터 못쓰린 것 같은데. 아니 이걸 바로 칩니까? 아 이건 너무 좋은데요? 그리고 가 utilizing 공리 hiss przekد. 괜찮으신가? 와 진짜 삼진 잡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파울 홀이다 지금 강훈이 영광입니다 거의 분위기나 한번 타임 타임 어 긴장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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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하하 하하하하하 게임 끝! 게임 끝! 치 있을 수 있어요? 하하하하 이승윤 선수가 준 장갑이에요? 이승윤 선수가 준 장갑이라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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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여기저기서, 여기저기서. 저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. 이성혁 선수하고 똑같이 합니다. 이성혁 씨의 대답.